아니 어디 저 아저씨로 갔기도 해요 저 아저씨로 운동했었거든요 저 쁘러 간다 저 쁘러 간다 아이고 엄마 간다 엄마 집에 간다 살아야지 인사 아이고 응 아직 안가네 아 저기 가네 저봐 그 앉아서 가는데 보드폴로 오줌 아이고 저러기 1부로 이제 쁘러야되 헤메 죽이는 건 까지 더러기 핫 핫 핫 핫 핫 이제 해리가 크니까 노는 게 달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